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주철현 여수시장과 함께합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KBC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수시장 주철현입니다. 제가 여수시장에 취임한 지 벌써 3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최고의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온 3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이 행복한 시민이 참지인되는 희망찬 세수를 만드는데 적극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수시가 국가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국제해양관광도시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2년 연속 수상이라서 더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난 4월 6일 제가 서울에서 국가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2년 연속으로 해양관광도시 부분 대상을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6세 이상 소비자 2만 4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6개 부분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우리시가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이렇게 큰 상을 수상하게 된 데는 아마 우리 여수 밤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또 밤바다 낭만 버스킹 또 낭만 포차 또 밤바다 유람선 그리고 또 낭만 시티 투어 또 최초의 국내 최초 해상 캐블카 등 새로운 국내에서 새로운 또 유일한 콘텐츠들을 계속해서 출시를 함으로써 관광역 모집에 크게 기여를 했다 이런 것이 아마 높게 평가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2년 연속에 이렇게 국가 브랜드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우리 여수가 명실상부하게 국제해양관광역 중심 도시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게 됐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전남 관광지 하면 여수가 가장 먼저 떠오를 정도로 관광으로 유명한 여수인데요. 네. 여수만의 관광 전략, 차별화된 관광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여수가 이제 국내 최대 석유학 산단이 있고 또 호남 최고의 국가 산단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여수의 미래 먹거리는 360억의 아름다운 섬 또 호수 같은 바다 또 온난한 기후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한 해양관광, 해양 레저스포츠가 우리 여수의 미래 먹거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이제 웅천에 150 선석 규모의 이순신 마린단을 개장했고요. 또 국비 300억 등을 지원받아서 800억 이상의 예산으로 웅천의 거점형 마린단, 300 선석 규모의 거점형 마린단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 경도에도 미래에서 소형 마린단을 조성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 여수가 그야말로 남해안 중심에는 우리 여수가 우리나라 해양관광의 중심이니까 된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시피 이제 해양 레저스포츠가 선진국형 미래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미래 신산업에 대해서 우리 여수가 먼저 선정함으로써 대한민국 해양 레저스포츠의 중심이니까 될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또 여수하며 말씀하셨지만 여수 밤바다가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올 여름을 대비해서 또 여수 밤바다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또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여수하게 되면 밤바다고요. 밤바다면 낭만버스킹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4월부터 10월까지 원도심에 5개 장소에서 주말에 낭만버스킹 공연을 하게 되죠. 작년에도 이것을 보러 거의 한 18만 이상의 젊은이인데 전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원도심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문 문화걸이라든지 신도심에도 또 우리 동네 청천버스킹을 주말에 또 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8월 4일부터 3일간은 여수 국제 버스킹 페스티벌을 열어서 우리 여수가 대한민국 버스킹의 맥하임을 널리 알리고 또 관광객을 모집하는 데 크게 동력으로 삼을 생각입니다. 또 아울려서 8월 10일부터 10일간 1박 2일 동안은 작년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던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를 또 올해 또 열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관광 대서로 떠오른 우리 여수가 올여름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핫프레이스로 다시 한 번 더 크게 빛을 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아까 미래 먹거리에 대해 얘기를 하시면서 여수 경도 개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우리 여수시의 미래 비전이 국제해양관광객 중심인데 연 2년 연속 1300만 이상의 관광객이 모여들면서 세계적인 투자 금융그룹인 미래에셋에서 일조원 투자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를 드리고요. 현재로서는 경도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정부 변환기라서 조금 지체가 되고 있어요. 네. 금년 중에 경제자유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연륙연도교를 가설하게 될 겁니다. 네. 그 이후에 육성급 호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 시설이 완공되는 2024년 1차 완공이 되고 2029년 최종 완공이 되는데 그 시점이 되게 되면 아마 아시아 최고의 명품해양 리조트가 우리 여수에 들어서게 된다. 네.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줄잡아서 1만 5천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명실상반 국제해양관광을 중심으로 실어 우리 여수가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경제자유구역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께 경제자유구역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자유구역이 되게 되면 기반 시설에 의해서 국비가 50% 지원이 되게 됩니다. 네. 다리 경도를 연결하는 연륙연도교가 한 천하 가까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의해서 국비가 50% 지원받게 돼서 예수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경도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교육 역시 시정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교육을 위해서 최근 행복교육지원센터를 개원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여수가 명실상부하게 경제력부터 모든 것이 전남 제1의 도시인데 교육과 의료 부분이 좀 열악합니다. 특히 지역교육을 선도할 명문고등학교 설립을 저희가 추진해 왔는데 다행히 지역에 있는 여수산들에 있는 25개 주요 기업들이 매년 40억씩 10년간 지원을 해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만드는 과정에서 학교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지역교육계라든지 일부 시민사회에서 좀 이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시민사회와 함께 여수시 행복교육 민간협의체를 만들어서 1년 동안 끊임없이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결론을 냈는데 하나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운영을 통해서 시에서 직접 아이템 간에 특기 학생들은 특기 지원으로 또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아이템 간 대학 진학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시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올 초에 행복교육 민간협의체산물로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최초로 발굴하게 됐죠. 호남 최초로 발굴하게 됐는데 여기서 학부모와 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여수교육의 지역 교육을 선도할 명문학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 시민사회라든지 교육계라든지 또는 의회와 상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결론을 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여수의 문제였던 취약점이었던 교육문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하여튼간 전남을 넘어서 호남 최고의 교육도시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이제 또 4차 산업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에 따른 신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절실한데 여수산단의 진행 상황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수는 대한민국 최대의 석유학산단 또 호남 최고의 국가산단이 있어서 그야말로 우리 여수가 호남 또는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성장동력입니다. 다만 이게 석유학 중심이었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수에 이제 저희가 산동하고 중산단이 새롭게 조성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따라 저희가 R&D 사업 첨단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는 한 540억 이상의 사업비로써 CO2 활용센터 또 혁신지원센터 또 산악캠퍼스 또 기업연구관이 들어서는 이런 산악융합지구 조성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20여 개 R&D 사업 기관들을 유치를 해서 한 10년간 5천억 이상의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서 새로운 첨단 산업 연구단지를 조성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민선 6기 마지막 1년이 남았는데요. 계획하고 계신 거나 아니면 목표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나머지 1년 동안 지난 3년간 열심히 추진해왔던 사업을 마무리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네. 특히 대한민국 해양관광, 레저스포츠 중심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마무리 사업을 열심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제 해양레저, 해양관광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마리나로 만들고 하는 것 외에 10가지 해양레저스포츠 종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료 체험을 지금 실시하고 있거든요. 네. 작년에 4만 명 이상이 다녀갔는데 그중에는 60%가 외지인들입니다. 반응이 폭발적이거든요. 올해는 벌써 5월 한 달하고 6월 중순까지밖에 안 됐는데 한 달 반 사이에 벌써 1만 5천 명 이상이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해양해양 스포츠라는 게 선진국형 미래스포츠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이 새로운 신선강 동력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 밖에는 금오도 비룡길이라든지 꽃섬 상하도, 돌산 갯가길, 여자망 갯노을길, 또 궤도 사람길 이런 것처럼 저희가 섬들을 여행하면서 걸을 수 있는 생태관광이 또 아주 좋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활성화시키고 또 여자망에서 농도를 잇는 저희들이 영품 자전길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최고로 걷기 좋고 자전거 타기 좋은 그런 생태관광지를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은 1년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